1. 마침내 주내에서 이동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검문소가 4곳의 하이웨이 선상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BC RCMP는 6일부터 BC 주정부가 정한 3개 지역 이동 제한 경계선에 위치한 고속도로에 4개의 자동차 검문소를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4곳의 검문소 위치는 1번 하이웨이 보스톤 바 지역, 3번 하이웨이 매닐 파크 지역, 5번 하이웨이 올드톨부스 지역, 그리고 99번 하이웨이 릴리우세 지역 등입니다. 이번 검문소 설치는 주정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BC 주를 로어 메일랜드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프레이저 보건소와 벤쿠버 해안보건소 관할 지역, 벤쿠버 섬, 그리고 북부와 내륙 등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들 3개 지역을 서로 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명령을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이들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고 감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지역을 넘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불신검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BC RCMP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1주일이 지난 4월 30일 지역 간 경계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미리 검문소가 설치될 장소와 시간을 알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침내 검문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BC RCMP는 고속도로에서 검문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검문소 접근 도로에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포기하고 귀가하려는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유턴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대형 트레일러 등과 같은 상업용 차량은 검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문 시에 경찰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그리고 이동 목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불필요한 이동이라고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BC 주응급 프로그램법 위반 5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